1, 2, 3, 3, 4, 1 2, 3, 4, 5, 1 1, 2, 3, 4, 1 와 나... 나... 나...SR 너무 잘 쏘는 것 같아 하아... 하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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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헤이븐 올 때마다... 너무 뭔가 신나... 나 헤이븐 왜 좋지? 이건 진짜 작은 맵이야 이거 한 칸 끝 아니야? 이거? 어? 보급 먹으러 가냐고? 그 보급이 어디였더라? 나 다 까먹었어,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여기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가면 못 먹지 않아? 이 근처에 별로 안 내린 것 같아. 없어지진 않았을 텐데 다른 데 있나 봐. 엄마! 엄마! 아, 깜짝이야. 번호 안 바꿨네. 아, 놀랄아. 쟤는 나 피 먹는 줄 알고 그냥 뛰어온 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이런 건물은 진짜 무서워. 이래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버가 진짜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맵은 치킨 먹기 쉽겠다. 자극적만 걸리면 베린이가 오히려 숨어서 먹기 쉽지 않아? 그리고 20명밖에 없어가지고 20명 중에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와, 여기로 뜬다. 여기 와보라고 미리 가 있을까? 여기 새로 만들었다고 가보라고 이렇게 써클 만들어놨나? 하하하하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 봐. 이렇게 올라가야 되면 어떡하지? 여기 있다가. 가운데야. 여기를 안 주면 어떡하지? 정 안되면 헤엄쳐서 저기 올라가도 되겠다. 그치? 내 자리 좋다. 여기 있다가 왼쪽 오른쪽만 맞고 정 안되면 헤엄쳐서 여기 딱 매달리면 되니까. 자리 좋은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종부하는 거 싫으면. 킬미션 넣으면 되지, 미션에. 치킨 먹으면 600갠데. 왜 굳이 사람을 잡으러 가겠어. 가야되네. 가야되네. 아마 이 해안가에 이런 계단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깎고 오면 기절할까? 헥? 이거 모른다니까? 하나, 둘, 셋. 기절한다니까. 여기 이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나도 처음 알았는데. 하하하하. 말하는 대로. 18초. 시체에서. 걸렸다. 연막을 먹을랬는데 연막이 없다. 셋, 둘, 하나. 가고. 우리는 써클 이너라로 갑시다. 두 명이나 더 있네. 하하하하. 쟤 물에 빠질라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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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어디 있지? 한 명은 앞에 여기 있거든? 아직 쏘지 말자. 서클 좋다. 둘 다 저기 했나봐. 셋, 둘. 좋아요와 구독. 1대1이다. 쟤 써클이 좋네. 아, 내 써클이 좋네. 어디가 무섭지? 하할벽으로 못나오게 막아놓고. 어떡한다. 확정에 흐흑 VAN 하하하하. 하하의. 하하하하. 아, 이 배회 너무 쉬워. 아, 네, 너무 쉽잖아. 아, 이거 치킨을 어떻게 못 먹어, 어떻게. 어 어떡해 머리가 돌려 돌렸나면 헤이븐 보급 위치 어 여기 맞는데 랜덤? 일단 가보자 한 번 더 도전! 너무 쉽게 먹었어 아 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저 집이네 빨간불 가보자 아 파란불 들어가네 아 파란불에서 빨간불 이거 약간 무거 요추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처럼 해야되네 누구 쏘는거지 더있나? 안에 더있다 얘는 붙은애네 아 이거 뭐해? 아하핰하하핰 헉 아니이 여기 문에 기대고 있을까봐 이거 까다가 내가 머리가 나갈까봐 이렇게 하고 있을까봐 연마가 깔려 연마가 좀 제대로 못 갔어 나 너무 무서워 삼초끼 삼가봐 엘답스 좋아요 와 옥상에 있었어 와 나SR 너무 잘 쏘는 것 같아 와 진짜 와 이거 술통 술통가는 머리에만 톡 쏘는게 이게 맞냐 고수 아니야 고수 헤이븐 이거 재밌는데 너무 무섭다 어디 안해본 맵은 어디서 저기 대기를 탈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배그를 많이 해보면 많이 보거나 많이 해보면 항상 적을 만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위치가 누적으로 나한테 입력이 되니까 아 여기 가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있는데 헤이븐 그게 없어가지고 일곱명 저기 있다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 죽여야겠다 아 너무 아쉬운데 너 뒤가 너무 싸는데 아 또 던지고 다 써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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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살 너무 잘 써 벨트 와 너 던질게 더 있었네 나 빼고 두명 건너가야 되네 자기장 밖으로 가서 가면 와 들어왔어 이거 둘이 싸울 때 가는 게 최선인데 드링크 먹고 연막 까고 오른쪽으로는 못 가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네 연막을 조진듯? 고마워 아 혼났네 피 좀 채우자 수류탄 있으리 않아? 깐다 와 구성 많아야 된다니까 내 자리가 더 좋아보여 갈아버려 나이스 지지 아 나 진짜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출 이거 가지고 이거 헤이븐 이연치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되겠는거야? 쏘면서 얘 사카 해긴거야 그냥 나도 얘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이 아하하하하하 아니 무슨 치킨을 이렇게 자꾸 쉽게 먹고 아이 고맙습니다 로베드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